형님, 이거 뭐 전화... 아니 저희 요즘에 바빠가지고 괜찮아요 편하게 얘기해도 돼 근데 진짜 차가 근데 진짜 진짜 틀려요 틀린 것 같아요 하하하하 정말 부드럽다니까요 차가 그러니까 이게요 그게 아니라 뭐야 최대한 느껴보니까 아직 많이 그렇게 돌아다니진 못했어요 근데 지금 분명히 뭐가 변한 것 같아요 확실히 부드러워요 확실히 부드럽지 이게 차가 진짜 라파다 갔을 때처럼 부드러운 느낌이 확실히 나요 그치 원래 부드러웠는데 지금 더 부드러운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너보고 진짜 운전을 해봐야지 뭐 저긴데 나중에 나중에 좀 더 타다가 우리 고스트 시리즈 워쇠액 첨가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쇠액은 아직 안 넣었잖아요 제가 지금 냉각수만 넣어가지고 그런건데 냉각수 그거 너도 지금 확실히 차가 잘 나가더라고요 부드럽게 오케이 이거 저거 정보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릴거야 네 잘 테스트해주고 나중에 그래가지고 좀 어디 장거리 좀 이렇게 뛰고 하면은 더 더 좋았죠 많이 느낄 것 같은데 저기 출퇴근 거리가 워낙 짧아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확실하게 이 액셀도 되게 막 좀 덜 밟아도 나가는 느낌도 나고 그렇지 확실히 부드러워요 차가 어 제대로 느꼈네 완전히 완전히 틀려요 틀려 오케이 땡큐바리 네 형님 놀러 갈게요 지금 바빠가지고 막 공사하고 일어나고 정신없어요 지금 알겠어요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나카나 오늘 끝나셨어요? 어 끝났지 어 요거 스파크 요거 얘기 좀 달라고요 어 그래 얘기해봐 출력은 어 지금 타는거 한 여섯 못해도 한 여섯배 대여섯배는 좋아진 것 같아요 출력이 여섯배 정도 예 그리고 연비는 아직 뭐지 길들이 하고 있어서 음 막 세를 밟고 있어가지고 연비는 이렇게 가벼웠는데 어 막 rpm도 많이 좋아졌고 어 이러고 그지 어 그냥 전체적으로 어 원래 타던거에 비해서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어 아니 안 좋아지면 이상한거고 그때 뭐 그 뭐 rpm 이렇게 되는것도 기술대표랑 통화했을거 아니에요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